3라운드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1대1 데스매치입니다 3대1 엔비어 봐 집에 돌려보내드릴게요 아 무서워 언니 안녕히 가세요 아 멋있다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 탁딩이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 이번 생은 나한테 안 돼 와우 이야 멋지다 잘한다 쇼핑 결승 무대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완벽했어요 다음 라운드로 직행할 단 한 명의 참가자 1대1 데스매치 결과 공개해주세요 단 1점 차이로 운명이 갈렸습니다